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만나볼게요. 토마토사랑님이십니다. SL 갖고 계시고요. 3만 6천원에 5% 비중 있으신데 신고가 돌파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오늘 주가는 3만 6천 7백원에 마감되면서 약간 수익 보시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신고가를 바라보시면서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신고가 돌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 2분기 실적이 최대치로 나올 거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일 거고요. 지금 울산 쪽에 있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마침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판매량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울산이 굉장히 좋대요. 왜냐하면 현대차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조선소 이런 쪽들도 굉장히 좋고 또 거기에 덩달아서 협력업체들 이런 쪽들까지도 전부 다 주말에 특근하고 풀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활기가 막 차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 자체가 이렇게 활기에 차있다라는 거는 그 실적 부분들 분명히 잘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이 SL 같은 경우는 램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테슬라 쪽 이런 쪽도 거래를 합니다. 이런 쪽도 거래를 하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에 또 부품업체들 이런 쪽이 낙수효과도 이제는 생길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보통 보면 그렇죠. 완성차 업체들 주가가 좋은 흐름 나오면요. 실적이 좋아지면 협력업체들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SL 같은 종목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품기 실적 나온 거 눈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1분기가 410억이었습니다. 올해 960억 정도 1분기에, 아, 아. 올해 1분기에 1,041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동기보다 2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전년동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도 전년도보다 50% 이상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20% 이상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이 숫자가 이렇게 찍히는데 그렇게 지금 당장 안 움직인다고 조금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주가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사람 짐 빠지게 해놨다가 올라갈 때 보면 한순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 SL의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1조 7천억 정도인데 지금 이거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위쪽으로 이렇게 룸은 훨씬 더 많이 열려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 전에 4만 1천 원 정도 4만 1,150원이 이때가 조금 지금 기술적으로는 걸리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적 부분 고려해 본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4만 1천 원을 돌파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마디 가격을 좀 염두에 둘 수 있을 텐데 그 마디 가격은 5만 원 정도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5만 원 정도까지 그냥 좀 들고 가보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도 참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한 이후에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지수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줬죠. SL 토마토사랑님께서 현대기아 1, 2분기 매출 1위 소식에 SL 담았는데 오늘 제일 약하다고 걱정하셨는데요. 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실적 성장에 낙수 효과가 기대 가능하고요. 2분기 실적 더 큰 폭의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까지 기대하면서 목표가 5만 원 제시했습니다.